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3년 3월 25일입니다. 유동규씨가 1년동안 감옥설에 나와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 지금 가장 인구의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또 정진상, 김영희에 대해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 이재명을 양파껍질 까듯이 하나하나 다 까겠다. 그러면 속이 언젠간 드러난다 그러면서 말려죽이겠다. 이재명을 말려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자신의 공언, 언론 앞에 공언을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감예를 내가 벗기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이런 부분은 있음에도 그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면서 상세하게 모든 걸 얘기하고 있고 검찰과 딜을 했다. 이런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씨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게 될지는 판사가 정해주는 거지 검찰과 딜을 하냐. 라면서 당당하게 반박을 하면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자기는 기소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상당히 실질적인 반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든 혐의에서 유동규씨가 빠진 게 없어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살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더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50억 클럽 등 아주 수사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적극 징수를 하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장동 관련해서 밝힌 게 있고 폭로한 게 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는. 그래서 특히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뀌겠다. 이재명의 가면을 벗기겠다. 지금 읽어나오고 있는데 김만배, 이재명과 권순일 간의 어떤 재판 거래 불법적인 돈 거래 이 부분들. 그다음에 검찰 간부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재명 수사 관련해서 그들이 도움을 줬고 김만배 통해서 이렇게 시커먼 돈을 통해서 딜을 했는가. 이 부분을 자신이 들은 얘기, 목격한 얘기, 이런 걸 지금 다 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끌고 주목을 끄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0억 클럽도 내가 다 까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황당한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김용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혐의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진술을 삭제했다. 그럼으로써 검찰이 지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밝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무슨 대책위원회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 관련해서. 여기서 막판에 몰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정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당 차원에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검찰이 지금 조작 수사를 했다라면서 그 내용을 얼마 전에 있었던 김용재판에서 정민영 변호사가 했던 발언. 이걸 갖다가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각색하고 꾸며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조작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검찰을 비난하면서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하고 재판부를 어떻게 보면 옆에서 방해하는 재판을 방해하는 이런 정식적인 행태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깨졌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 내세운 주장은 이겁니다. 정민영 변호사가 김용이 돈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못 봤다고 했는데 이것이 빠져 있다. 자신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용의 모습인데. 여기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또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검찰이 김용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한 뉴스를 싹 빼는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드러났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밝혔는데 그동안 정민영 씨는 지금 유동규의 입장,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온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남욱도 그렇고. 그래서 유원홀딩스를 정민영, 유동규가 같이 세웠죠. 어느 날 김용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래서 자기가 들고 갔던 1억 원을 자기가 잠시 비운 사이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잠시 비운 사이에 김용이 들고 가고 가보니까 자기가 들고 갔던 1억 원이 없어진 이 사실을 봤다. 이렇게 그동안 검찰에서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갖고 약간 틀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조작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겁니다. 정민영이 공판에서 김용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받는가라는 물음에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을 나갈 때 받는가는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걸 받는가 이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게 이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재판을 지켜본 수많은 언론사들의 보도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민영이 공판에서 이렇게 해서 주장한 지도 꽤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을 오염시키는 이런 행태를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정민영이 주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민영이 검찰 조사에서도 이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검찰 조사에 보면 이런 것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김용에게 유리한 검찰에게는 불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 수사를 했다. 이걸 왜 뺐느냐 검찰에서 똑같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도 그렇고 왜 이런 식으로 마치 돈 봉투를 들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검찰이 중요한 것은 검찰이 김용이 자신의 두 눈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갖다 놓은 1억 원 쇼핑백을 분명히 들고 나갔다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검찰이 했다 그러면 검찰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확인된 부분 정민영에 의해서 검찰 조사나 법정에서 말한 그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딱 꼬집어가지고 돈 봉투라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수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지 않고 있느냐.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 조수에 정인이 그러니까 정민영이죠. 저런 질문에 돈 봉투 들고 나간 걸 받는지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에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문적으로 답판이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정도 이거 봤을 때 검찰이 뭘 잘못했다 조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한 대책위에서는 정민영은 못 봤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정민영의 검찰에서의 발언과 공판에서의 발언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민영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수에 빠지고 마치 유동규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뭔가라면서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즉 김용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검찰 조작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김용영에게 전달된 정민영 변호사 유동규, 남욱이죠. 네 차례에 걸쳐서 유동규가 김용영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특히 지금 이것이 2021년 2월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력을 전달했을 때의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때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목격자가 남욱도 있고 정민영도 있는 거예요. 유동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김용축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면서 황당하게 오리발 내밀고 묻히기만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2021년 2월에 있었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원홀딩스에서 김용이 와서 돈을 찾아간 이 부분에는 목격자가 유동규만 있는 게 아니고 주장이 진술이 유동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민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젠가 법정에서 남욱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봤을 때 이것이 팩트로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김용이 거짓말로 이렇게 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봤을 때 다른 나머지 세 차례에서의 유동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다만 특정 날짜만 지금 지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 부분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돈 봉투, 돈 봉투를 가지고 나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왜 이걸 갖다가 뺐느냐. 이미 다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마치 검찰이 거짓 조서를 쓴 것처럼 그다음에 조작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정시호로 들고 나온 겁니다. 아니 정시호로 쇼하는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민용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김용이 와가지고 2021년도 2월이면 언제입니까?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막 이제 시작될 때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필요할 때고 김용은 바로 그 돈 마련,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그런 그때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게 바로 그때인데 정민용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욱직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2021년도 2월에 김용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찾은 이유를 묻자 증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답한 적이 있나? 정민용 당신이 나한테, 남욱 변호사한테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답한 적이 있나? 질문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답변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그다음에 왜냐하면 정민용 변호사가 돈을 거의 갖다 놨으니까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원홀딩스는 이런 회사고 그래서 다시 이어가지고 남 변호사가 증인과 저는 당시에 흡연실에 있었다. 같이 있다가 유동기가 김용이 오니까 자리 좀 비어줘 해가지고 근처에는 흡연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통해 바깥이 보였는데 이거 아주 재미나는 부분입니다. 김용이 얼마 뒤에 종이 가방을 받고 나가는 걸 나가는 걸 같이 보지 않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용의 정확한 답변은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식이 주장하는 것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뭘 들고 나간 것까지는 하면서 다만 종이 가방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들고 나간 것까지는 봤다는 얘기죠. 의미상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종이 가방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을 통해서 봤는데 이 유리창이 이렇게 완전 투명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심의하게 뭔가 들고 나가는 건 봤다는 것이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가보니까 그 돈이 사라진. 봉투가 사라진 걸 또 봤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이가 바쁠 때 2021년도 이효림은 한참 대선 경선으로 해서 바쁠 때고 본인이 돈 관리, 조직 관리 때문에 필요할 때고 그다음에 유동규한테도 전화해가지고 10개, 10개, 20개가 필요하다. 빨리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전화로 요청까지 했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종이 가방이지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그거 봐라.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속이느냐. 김용이의 유리한 정민영의 진술이다. 하면서 황당하게 주장하는데 이건 완전히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자가 남욱도 있고 정민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검찰이 당연히 의심스럽다. 그날 와서 김용이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정민영이 하지도 않은 발언 종이 쇼핑백에 들은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걸 봤다. 이렇게 검찰이 만약에 조소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민영이 당시 검찰에서나 법정에서의 발언이 정확하게 종이 쇼핑백 내가 가져갔던 그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은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확정된, 확인된 부분만 조사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 김용식은 그 부분, 여러 가지 다 불리한 부분 중에서 그 한 가지,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부분,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고 판단은 판사 가야 되는 것이죠.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해서 담배 피다 받는데 사실이로 얘기한 것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들고 나간 걸 봤다고까지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정민영이 갖다 준 그 돈이다. 유동기가 김용식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지 어떨지는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100% 증거가 다 돼가지고 하라고 하면 판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이 정도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잡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런 거 민주당 무슨 대책위원인지 뭔지 하는 이런 얘기는 완전히 똥칠 타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멀리다 보니까 나온 어처구니없는 어워지같은 생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